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의 구건상입니다. 지난 7월 개원한 제11대 충북도의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야가 바뀌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32석 가운데 28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체장과 도의원 다수가 같은 정당이다 보니까 과연 견제를 바로 할 수 있을까 또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제11대 충북도의회에 대해서 특히 의정비 예산심사 그리고 해외연수로 저희가 좀 분야를 나눠서 중점적으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충북도의회 이상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의 엄태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해란 생활자치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11대 도의회 3분의 2가 초선의원이더군요. 아무래도 또 열정 그리고 패기가 더 주목을 받는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11대 충북도의회를 우선 자기가 키워드로 표현을 하면서 토론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우리 이전 의원님부터 좀 표현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퇴면 죽는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너무 안정 위주의 회기는 같은 정당에서 도지사와 도의원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같은 편 봐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도의 키워드는 튀면 죽는다 뭐 이 정도로. 튀면 죽는다. 튀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비대변님. 한번 트여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좀 표현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저희 도의회를 소통과 개혁이라고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희 11대에는 많은 변화를 개혁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많았고요. 그 개혁은 소통을 통해서 또 가능하다. 그래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씩 차곡차곡 꼼꼼히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튀실 기회를 드렸는데 소통과 개혁 좀 무난하게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계속해서 엄 교수님. 지방의회를 통틀어서 저는 그냥 안델센의 동화 유명한 작품이죠.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한번 상징화해 봤습니다. 사실 도민들의 주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잘 받지 못하고 있고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지만 실은 백조가 되는 게 이 동화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잘하면 충분히 백조가 돼야 되겠고요. 또 하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너무 좀 홀대도 받는 것 같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안타까워서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한번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님. 네 이제 출범한 지 네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도예가 출범하고 나서 새로운 바람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해외 연수 부분이나 뭐 이제 곧 지금 회계 중인데 윤리특위를 통해서 개선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연체나 이런 거를 우리 지역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 긍정의 모습이 보여서 좀 새롭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역시 옥의 티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것들 하나 둘 만들어 가고 있긴 한데 본작 정작 의원들 본인의 이속을 놓는 거에서는 좀 느슨한 게 아닌가 재량 사업비 문제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지만 여전히 옥의 티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분의 간략한 키워드를 좀 들어봤는데요. 아마 오늘 또 토론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런 분야는 의정비 관련해서 제가 함께 토론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사항은 늘 뉴스에서도 좀 민감하게 나오는 사안인데요. 현재 행안부에서도 어떤 개정안을 가지고 밝힐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성식 의원님. 절차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하고 저희가 감시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이죠. 집행부에서 심사위원회 도민의 각계 각층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의정비를 정하게 되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결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요. 원래 10월 안에 결정이 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12월에 12월까지 좀 유예를 두고 조금 더 좀 폭넓게 의정비를 좀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략적인 지금 방침이 그래도 좀 전해지고 있죠?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좀 자율권을 조금 더 주고 재정이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고 인구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자율성을 좀 더 넓혀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정비가 왜 이렇게 항상 늘 좀 문제가 될까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연동되어서 사실 기간에 의회가 보여지는 모습에 신뢰가 높지 못하다 보니까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예민하게 여론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4년 전에 저희가 의정비 논의하면서 여론조사 했을 때도 90% 가까이가 의정비 인상을 반대했었고 그때는 다른 여론조사, 언론사에서 조사했었던 것도 그런 결과였었는데 문제는 의정비만 인상하고 그것과 관련돼 같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문제들이 같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공감을 좀 얻기가 어렵지 않았었나 해서 예를 들어서 겸먹, 겸직의 문제 또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보공개 요청에서 보니까 이번 충북도의회 중에서 8명, 한 20%가 겸직으로 인한 보수를 따로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충주시와 보은 같은 경우는 100%가 다 의정비 외에 지금 이제 기회의 의정비 의원님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해요. 늘 의정비 얘기만 나오면 아예 주면 안 돼. 이런 의사가 높아요. 동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의정비 자체를 아예 이런 지방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돼서 보면 의정비 인상은 기본적으로 현재 충북도의회의 경우 한 달에 150만 원씩 의정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총 1,800만 원이 의정비예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월정수당이 나머지. 그래서 합쳐서 5,400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북도의회가 5,400의 의정비가 나가는데 이 중에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20%. 그러니까 월정수당 3,600만 원에 20%까지만 높일 수 있어요. 최대 높일 수 있는 거. 이거를 이번에 안행부에서 100% 자율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 얘기를 의원들에게 많이 하죠. 이게 떡값도 나오고 설날 때 추석 때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 가고 그러면 이것저것 나오는 거 아니냐. 수당들이 이런 게 1차로 없는 거죠. 그게 의정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 활동할 때 토론비도 다 이걸로 냈었어요. 그러니까 의정비는 그래라고 원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토탈 합쳐서 5,600만 원, 5,400만 원.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러면 의정비가 현재 이 나이 또래에서 받는 급여 수준과 맞느냐. 적당한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잡을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사람을 의원을 뽑을 때 세 가지 정도의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는 공무원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투잡 쪽이 많습니다. 투잡이 아니라 뭐랄까요. 인생이무작형. 정년퇴임하거나 퇴임하고 나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하는 분들.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정당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사회 출신들이 이렇게 세 부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정당이나 시민단체 혹은 여기 공무원 출신들. 여기는 전업일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 부류인 상공인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사업을 하는 게 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벌다가. 그래서 그걸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전에는 대부분이 두 번째 유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정활동에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에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돼요. 이거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전업 정치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전업을 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많은. 액수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들이 대부분 평균 50세 전후거든요. 우리 도의원들이 역대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대체로 자녀가 대학을 보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고 전업을 여기다가 할 수 있느냐 문제를 좀 봐야 된다. 그런 정도에서 좀 봐야 된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의원들이. 일단은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의원들이 어쨌든 그 나이대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20대도 진출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세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거고. 그런데 의정비라는 제도 예전에 처음 시작은 의정비 없이 봉사직이었잖아요.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지급하게 시작하게 됐던 거는 그만큼 다른 일 신경하지 말고 의원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에 집중해라라는 의미로 의정비가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수준이 맞느냐는 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의정비가 처음에 탄생하게 된 게 참여정부 때인데요. 사실 지방정부가 지방의회가 그전에는 지방이 속된 말로 토호세력 그리고 사업가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지방의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줘야 된다. 생활이 되지 않고 봉사로만 해서는 자기 책임감이 믿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 하에서 참여정부에서 제정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논의해 보면 실제적으로 저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그러면 과연 의회의 수준은 얼만큼 높아졌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 김연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례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습니다만. 이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진례를 얻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얘기가 다소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정비 지금 현 상황을 살펴서 그래도 거기에 수준에 맞게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의원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더 덜 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실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선 의원 직위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의원들이 무슨 발언을 하거나 하면 이거를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업으로도 안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의원 직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모든 직책은 공무원에 준하거든요. 의원들은 지방의원들은 공무원에 준하지 않아요. 공무원에 준하면 6급 10호봉에 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는 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품위 의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직책을 지기를 정확하게 지금부터는 다시 좀 안행부든 뭐든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시켜서 현실화하고 현실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현실화하는 문제가 아니고. 방점을 주셨고요. 엄 교수님 발언을 좀 못하셨겠습니까? 요즘 논의가 일단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직 의원님 계시고 심단 측에 있으니까 약간의 간극이 있는데 한번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업무의 양이 많으냐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거기에 임금을 주는 기관이 그 정도의 임금을 줄 수 있느냐. 마지막에는 생활비, 생활 수준과도 고려가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91년에 30만이 재개가 됐는데 그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출발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때 돈을 안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의원들이 한 4천, 광역의원들이 한 5천만 원을 받는데요. 그 당시에 유급죄를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굉장히 아쉬웠던 게 그 당시에도 3천 내지 4천 각각 받았었어요. 회의 수당하고 이런 걸로 받았었는데 전혀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4, 5천을 주니까 무진장 많이 주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나 어떤 문제였냐 그러면 의원들은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지방의원도 직업적인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공무원은 한 번 들어가면 60세까지 정년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막선하면 월급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장관급 내지 차관급 예우를 받지만 월급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직업적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왜 국회의원은 그렇게 예우를 하면서 지방의원은 예우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원들 입장에서 우리만 일 못하냐, 국회의원은 잘하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왜 임금협상을 다른 공무원하고 달리 지방의원들은 왜 4년 내지 1년마다 하게 만드느냐라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월정수당을 300만 원 받는 거를 100% 이상 올릴 수 있든지 그거는 조금 지나친 거고요. 뭐냐 그러면 원래 행안부에서 월정수당 올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 재정력 지수. 그러니까 가난한 데랑 부자랑 좀 다르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1인당, 의원들 1인당 상대해야 될 주민 횟수, N분의 1로 나눈 거겠죠. 거기에다가 이 지자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기준액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액의 20%까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를 이제 개정령은 그거를 없애겠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갈등의 소지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은 보은군에서 교사를 하시거나 청주시에서 교사를 하시거나 월급이 같습니다. 청주시의 6급과 보은군 6급의 월급이 같습니다. 왜 지방의원만 각 지자체에서 심의를 거쳐 4년마다 또는 1년마다 결정하게 하는지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급죄의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정말 지금 받고 있는 의정비가 유급죄의 취지를 살리고 있느냐. 제가 두 분한테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의정비가 좀 부족하시죠? 생활을 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유급죄는 전제가 겸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올인해서 이 업무만 하라는 건데요. 월급을 많이 주는 지방의회가 있냐 그러면 특정 지방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월급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요. 지방의회의 기능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데는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주민 총회 정도의 기능을 한 데는 월급을 안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같은 게 따로 있어서요. 감사 기능을 따로 하고요. 재정 문제를 다루는 곳도 따로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그렇게 크게 월급을 안 줘도 지방의회는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조례 만들죠. 예산 세우죠. 결산하시죠. 감사하시죠. 조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볼 때, 기능만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의정비는 유급제 취지를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또 시민단 측정에서는 과연 그 기능 제대로 하느냐. 밥값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간극이 존재해서 아마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현재 있는 의정비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 설계가 돼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또 더군다나 올리는 당사자가 당사자들과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원들이 의원, 이거 참 난감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의정비를 포함한 현재 직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놓고 공무원들 인상폭위에 그냥 알아서 인상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시켜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없거든요.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에게 공을 던져주는 겁니다. 문제를. 왜 공무원들은 월급을 같이 주면서 그럴 필요 없다. 저는 그래서 특정 직급, 광역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단체장 메토봉, 기초도 부단체장 메토봉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나가면 공무원 인상처럼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호봉도 올라가고 하는 게 저는 이런 문제들을 불식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얘기가 결국은 행안부의 시행령에 대한 얘기가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4년 전에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다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왜 전달이 안 될까요?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정비 논의를 하다 보면 어쨌든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의회가 하는 역할이 많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의회가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논의가 사실 의회 무용론이나 회의론 이렇게 사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시민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전국 지방분권 전국대회에 올라가셔서 국회에서 취의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자체분권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 36개항 중에서 의회와 관련돼서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중앙정부도 자체분권을 얘기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안에 이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지금 행안부가 자율성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을 좀 더 강화하시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자체도 지방정부로 하자라고 해서 아마 전향적으로 더 자율권을 준다고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제의 출발점 같아요. 저한테 제가 임금협상을 하는 주체인데 저더러 네 월급 어떻게 할래? 굉장히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는 결국 진짜 행정안전부의 어떤 의회 기능 역할에 부합되는 어떤 정확한 시스템이 아직까지 미비되어 있다는 얘기로 모아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행안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따라야 하는 것이고 지금 예상되는 대로 만약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100%까지 각 지자체마다 폭을 넓혀준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인상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법을 더 거슬러 갈 수는 없고요. 그렇게 만약에 내려왔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아까 신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팀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해요. 인상은 불가피하다. 제가 알기로 충북도의회는 4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데 청년시 시민연대의 어떤 공통된 의견은? 아니요.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아니고 제가 예견하겠는데 다른 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반발 속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의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곧 구성이 되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을 좀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었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겸직의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겸직, 겸직이 되고 있으니까 너네 이것도 받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사실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의원들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뭔가 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 동시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월정수당만 얘기하다가 그 구속 의원들한테 저희는 이제 작년에 조례가 다 개정이 되면서 의정비가 지급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월정수당은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거야말로 꼼수다.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원래 취지는 구속된 의원에게는 지급하지 말고 만약에 무죄가 났을 경우 다 소급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개선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의정비가 인상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현실화시켜서 인상은 해야 된다라는 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고. 이좀희 의원님께도 구체적인 의견을 좀 여쭤봅니다. 충북도의회가 전국도 광역의회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7천 전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200인가 이렇게 좀 되고 우리는 5,400인 거죠. 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지방의회, 충북도의회의 범위가 넓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범위가 넓어서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래서 늘 이제 임금 인상폭을 어디다 맞추냐면 전국의 중간쯤. 중간쯤에 맞춰놓고 4년간 안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다시 꼴찌가 돼. 4년 후에 이분처럼. 그럼 이제 다시 중간쯤 올리는 이런 상황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왕이 오늘 올라가서 시위할 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확실하게 해서 다시 또 4년 후에 똑같은 회의가 안 됐으면 좋겠고 저는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 안에는 최소한 6천은 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대충 따져보면 그 20%대 이렇게 올리면 한 400 정도 올리게 될 텐데 그 정도 되면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경업하시는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일단 도의회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초의회는 전혀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엄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제가 이 의원님께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그 4년 동안 임금이 동결돼 있는 조직은 많지 않은데 요즘에 많습니다.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외환위기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문에 많은 심지어 대학까지도 월급을 삭값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정서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행안부가 일률적으로 정리할 문제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좀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이걸로 먹고 사는 전문적인 기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저도 똑같아서 유급제에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의 30대, 20대가 실질적으로 실제 투입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50 정도의 지방의원의 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 시민단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잘하는 게 있어야지 이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소통과 개혁을 주장하고 이번 11대 도구의회가 등장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나 어필을 하고 있고 얼마나 개혁이 됐느냐가 제가 궁금한데 솔직히 개혁의 대상을 뭘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11대 도구의회가요. 일단은 저희 스스로의 개혁이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사회, 우리 도정에 뿌리내린 여러 가지 병폐들 그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는 것들이 두 번째 저희 과제라고 보는데요. 사실 처음에 의정비 얘기하면서 저희 얘기를 제가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대신해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대 정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하고 지금 어떤 경기의 수준 다 고려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또 그렇게 정해진 것들은 저희는 겸허히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저희 스스로가 또 개혁에 적극적인 개혁은 아니지만 소극적으로라도 같이 발맞춰 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안부가 일률적으로 정해 주지 않고 그리고 신분도 좀 우리 이광희 의원님,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신분도 애매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를 통제하고 예속화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분권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지방분권에서도 의회가 빠져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방의회를 중앙정부나 중앙의회에서 국회에서 통제하고 가겠다. 이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내심 좀 씁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경직에 대한 과감한 포기 선언을 하시고 더불어서 의정활동을 영리행위나 이해관계를 관찰하는 수단을 쓰지 않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천명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정도의 어떤 몸짓이 있지 않고는 아마 국민들께서 정서적으로 단돈 10원에서 올려주는 것은 매번 그렇더라고요. 매번 설문조사를 하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의정비나 월급을 올리자 그러면 다들 반대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방의회가 먼저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신하는 개혁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는 스스로 올릴 때 보면 못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난 4년을 평가하면서 올해 의정비를 보면 사실 지역 주민들이 많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8년 전에도 저희들이 올리러 오다가 김용근 의장 때 사실 못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자유한국당 의장이 되고 나서 거기가 다수가 되니까 확 올려버리시더라고요. 재밌네요.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했는데 지난 4년의 평가로 월급은 여기서 받게 되는 이분들의 의정비가 결정된다는 사항이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지금 행안부의 시행령이 내려오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포기감이 넓어질 텐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서 결국 이것을 결정하고 그런 기준들을 정하게 될 텐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심의위원회는 도지사 주관하에요.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하는데요. 돈의 각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여성계 계속 골고루 배분해서 각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고요. 그 속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지 좋다고 보시는지 지금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을 거고 찬반 논쟁도 되게 뜨겁게 될 거고 그런데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지난 4년에 대한 평가가 사실 그리 의회에 대해서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원, 노의회에서도 그거에 맞는 과감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이런 제스처가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4년 전에는 사실 공청회 딱 한 번 하고 끝났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한 번 다 공청회 열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겸직에 대해서 말씀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겸직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지금 규제하고 있고 사실 처음에 들어와서 그때 체크될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사뭇 달라져 있고요. 처음에 겸직에 대해서 인허수가 많았던 것들은 사실상 우리 단체 활동도 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양소연단 이사였는데 그것도 도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겸직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내려놨고요. 의원들 개개인별로 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들도 절대 일단은 저희가 다음에 이것을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상임위원회가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곳으로 다 이동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경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다면 아까 이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첫 월급을 다 공개를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것들도 전 의원들이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조금 더 투명하게 올릴 수 있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나서 전국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공개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제천시의회 의장도 2014년도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공개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쓰고 있다. 친절한 생활비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는 어떻게 조달을 하고 있다까지 이렇게 공개를 투명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의장까지 대시고 그런데 이제 개인 월급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서 인구 부분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선까지는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나 다른 쪽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월정수당까지 공개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에요. 의정비 부분을 이제 저야 저나 홍석용 의장이나 다 공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의정비 150만 원은 의정비로 돼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단체 회비를 얼마나 내는지 유리비는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는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밝히지 않아도 대충 의원활동 하면서 쓰는 게 몇 배 되는 가입보다. 제 재미에 좀 우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들여놓고 아까 옆에서 교수님이 한숨을 쉬셔서 한숨까지 안 쉬었고요. 웃었는데 왜냐하면 기관장들이 또 위원장이나 의장이라는 분들이 업무 추진비나 의정비까지는 공개를 해도 자기 월급을 통째로 다 하니까요. 이게 좀 지나친 부분이 좀 있다 생각이 드네요. 의정비는 또 업무 추진비하고는 또 성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상 공개해도 우방하지만 이걸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거를 공개하려고 하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체크하고 다 검토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하나 더 늘어요. 사실 지금 의원들이 혼자서 개개인별로 조례니 오분발언이니 집행부발언 그리고 민원처리 그리고 동네에 가서 어떤 것들이 불편한 건지 간담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국회의원들하고는 틀립니다. 국회의원들은 여럿이 같이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이렇게 좀 서로 상의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분업해서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솔직히 벅찹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이 들었다. 그런데 그 일이 사실 유쾌한 일은 아니다. 좀 자기 사생활까지도 일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뭐 희망하는 의원에 한해서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뭐 하자. 우리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물론 개인 의견이십니다만 신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현실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해서 두 분 좋으시겠습니다. 그런 게 전향적으로 발상한다는 것만 해도요. 4년 전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4년 전에도 저희도 무조건 저기는 아니었었고 참여연대는 늘 현실화 입장이었고 4년 전에 그리고 의회 출범하자마자 막 상임위 싹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불거진 이후에 우리 지역 전국 최대의 13.8%를 인상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반대의 목소리로 사실 비춰졌던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10대 의회의 평가를 가지고 11대 의회의 어떤 인상안에 대해서 정서가 작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다가서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어쨌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실제적으로는 좀 현실에 맞게 그리고 11대 의회가 출범한 다음부터 그런 어떤 일련의 활동들도 한번 평가해 정서적인 평가에 좀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재량심사비는 어떻습니까? 주민수건 사업. 주민수건 사업비. 사실 그게 그때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었어요. 4년 전에도 사실 의정비 이야기와 의정비가 이제 13.8%가 인상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의원 재량사업비로 3억에 그때도 이제 새롭게 의회가 바뀌면서 1억이 추가 편성이 되면서 아주 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같이 맞물려서 이제 논란이 컸었던 건데요. 지금 도의회에서는 그거는 재량사업비는 다 없어졌고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로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뭐 크게 변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상태로 저는 지금도 편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분도 사실 건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또 크게 논란될 것 같아서 주제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야기 좀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지금 청주시도 그렇고 충북도도 그렇고 그 뭐 저희는 재량사업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재량사업비가 어쨌든 의회가 뭐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뭐지 올해도 의원들한테 어쨌든 1억 가까이씩 편성하라고 이야기 내려왔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중에서 뭐 일부 자기는 삭감된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럼 정보를 달라 그럼 어떤 의원이 얼마만큼 올렸고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달라고 하니까 또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비는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의원은 올렸다고 해서 자기는 삭감됐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또 집행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돈은 누가 감시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 사용됐던 것도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일부 유형 같은 경우는 자기 아파트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뭐 일정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주민 수건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될 소지가 너무 많은 예산인 건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저희가 이제 4년 전에 이야기할 때도 그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 의정비가 타협됐을 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의정비를 13.8%를 인상하는 것을 제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권고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아직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올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상 예전의 재량사업비 패단이 있었죠. 그리고 왜 이러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치 않고 의원이 직접 지정하는 사업이면 무조건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게 재량사업비예요. 의원의 재량권. 의원의 재량에 따라서 예산이 투여됐기 때문에 재량사업비인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의회에 들어와서 그 이제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의원들의 재량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소규모 SOC 사업이나 일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데 인건비랑 운영비 뭐 이런 것들 전혀 안 되죠. 물품 구입비 전혀 안 됩니다. 사실상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선심성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통장여부회, 이장여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동네에 그 민원들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통장여부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그 속에서 같이 늘 논의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산 좀 세워주세요. 그러나 이런 예산들이 대형 예산이나 또 주요 현안에 밀려서 소규모 예산들이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좀 빠지는 것들을 저희가 거기서 권위받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정도밖에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액수를 이제 1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억은 저희한테 주는 돈이 아니죠. 사실은 1억은 제한액이죠. 1억 이내에서 권위를 받아와라. 왜? 1억을 제한을 주는 이유는 지역별 의원별로 예산의 중등성을 맞추기 위해서죠. 잘못하면 좀 능력 있는 의원은 자기네 동네에 더 많이 끌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액을 둔 거기 때문에 1억을 1억 한도 내에서 마음껏 써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코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도의회는 철저하게 지켜서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올라온 것이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 되지 왜 공공연하게 구설수에 올릴 수 있는 그 비용에 그걸 왜 놓지 못하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절대 개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예산심리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집행부가 그건 틀미죠. 어떻게 그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의원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저희 스스로도 많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눈에 몇 군데서 얘기했는데 제 예를 좀 들어보면 제 지역구가 세계동인데요. 그중에 복대 1동은 인구 6만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죠. 여기 CCTV 굉장히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복대 1동 1만 8천 명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비슷합니다. 여기 CCTV를 달아달라고 계속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이 자꾸 안 돼요. 안 서요. 그런데 치안의 문제점은 복대 2동에서 많이 나옵니다. 유동인구가 없고 구주택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전달을 한 거고요. 이렇게 계속 다른 예산에서 누락되던 것들이 이렇게 좀 해소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시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그걸 누가 거부하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거부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 거부 당했어요. 그거는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 사업은 이렇게 해서 안 된 거 있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에 복대 1동에 공구상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옆에 산책로가 있어요.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주민들이 산책로 옆에 하천변이다 보니까 공공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구상가의 화장실을 열린 화장실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합니다. 여기에 수리비를 줬어요. 수리비가 빠꾸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개인 소유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서는 그 불합리화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열린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언가 하나씩 좀 만들어가지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재량사업비를 편법적으로 쓰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가지고 이 예산을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왜 굳이 잡고 있냐. 그리고 사실 그렇게 생색 안 하신다고 하지만 나중에 의정보고서 나오면 다 그거 했던 거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그 본인 의원이 한 것처럼 의정보고서 다 그렇게 내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거기로 예산을 돌려서 거기에서 말한 그대로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을 살리고 만약에 이 사람 그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의원한테 제안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교부금이라는 게 있죠. 교부금 갔다가 여기에다가 뭔가 사업을 하면 칭찬받고요. 교부금을 적게 받아오면 일 못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교부금과 지금 주민수건 사업비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인데요.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장 분들이 사실상 그 동네에 모든 민원의 제일 최전방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져온 예산을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통의하는 것들이 사실상 참여 예산제의 가장 근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원시적인 참여 예산제는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아니 20, 30% 정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시민단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뭔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좀 보완해서 채워나갈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의 통장 분들이 하시는 것까지도 참여 예산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정하는 것들은 그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제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더 보완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서로가 총의를 모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일단 듣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의정비를 올리는데 포기해야 하는 것 중에 이것 정도 하나는 좀 있어야 도민들이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주민수건 사업비를 좀 여쭤봤는데 좀 이 얘기 좀 뜨겁게 달라고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대 도의의 나머지 또 해외연수 부분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서 토론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의정비 관련해서 했는데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씩 듣고 저희가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좀희 의원님께 먼저 드리죠. 의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거는 의원들이 자기 목에 방을 달 수 없는 문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의견을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사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의정비의 문제는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좀 같이 좀 갈 텐데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의회에 입성하신 분들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4년 동안 의회에 대한 평가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사실 의원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은 의원들이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깰 당사자들도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의정비 논의가 뜨겁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의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치의회의 무용년이나 회의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회를 더 강화해서 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견시감제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더 잘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의회는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이 같이 고민되는 논의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 교수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의회를 얘기할 수 없죠.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도 민주주의와 굉장히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회가 민주주의 꽃입니다. 제가 모두의 지방의회를 미운 오리 새끼다라고 상징화한 것은 뭐냐 하면 충분히 백조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천덕고리가 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만으로도 지방자치에 꼽힐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의회는 결과적으로 구성원인은 의원들이 규정하는 겁니다. 지방의원들께서 소통과 개혁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잘 소통하시고 스스로 개혁하셔서 백조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의 기회는 이 의원님께 드려야 되겠네요. 그 의정비를 저희 의회가 직접 정하진 않지만 사실상 의정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신뢰의 부분은 또 저희의 몫입니다. 앞으로 좀 신뢰를 얻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슬로건이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공감맞는 의회입니다. 우리 32분의 의원님들의 모든 의지를 담은 거고요. 정치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대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진정성 있게 변화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대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원 넉 달을 맞은 충북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되기 이전에 의정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충북도의회 예산 심사와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